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맞아서 주식시장이 1시간 수년되고 있습니다. 마감시간까지도 1시간 늦춰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투자 전략 제대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이라고 하면 괜히 수능을 안 보는 사람까지도 긴장되게 만드는 마력이 있는데요. 지금 김백사부의 주식비기와 함께하시는 지금이 1시간 동안 만큼이라도 긴장 편안하게 풀어내시고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시장 대응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이 되는 주식비기 제대로 챙겨왔습니다. 주식비기 힌트부터 드릴게요. 오늘의 주식비기 첫 번째 힌트. 폴리실리콘 강세, 분기 매출 1조 원 기대. 이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 힌트도 바로 드릴게요. 글로벌 탈탄소 정책에 힘입어서 볕들날 온 태양광 사업. 태양광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힘든 모습 보여줬었죠. 최근이 아니라 좀 오래되었던 흐름인데 이제 드디어 다시 쨍하고 볕들날이 올 거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주식비기 제대로 챙겨왔는데요. 오늘의 주식비기 궁금하시다면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방송 보면서 꼭 하셔야 될 일.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겁니다.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방법 너무 어렵다 하시면요.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사본인픽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알아가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정말 너무 어렵죠. 혼자서 대응하기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장인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힘이 될 주식 비기, 저희와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짚어드릴게요. 휴대폰을 들어 노란 톡을 켜시고 채팅방 우측에 뵙겠습니다. 검색상단의 돋보기 모양 옆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 비기, 네 글자를 입력하고 사부님들이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끝! 사칭방이 많으니 유의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사부, 김재룡사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수능날은 좀 한파가 오고 그러는데 오늘은 참 따뜻한 날씨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는 여전히 또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장 초반에 2940선도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지금은 그래도 낙폭을 조금 회복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2955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시장도 계속해서 좀 요동치는 모습들 저희가 포착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 상황 참 어지럽게 전개되고 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본다면 특히나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더더욱 대응하기 힘든 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증시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갔다면 지금은 정말 어떤 종목을 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정말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부님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성장성과 실적 위주의 종목들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종목이 주도를 할 것이냐. 이걸 예측하기 좀 힘들겠죠. 작년하고 올 초만 해도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장 상승했다가 횡복권에 접어든 이런 장에서는 어떠한 종목이 주도가 할 것인지 그 주도주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실적과 성장성 이 두 가지를 가져가는 종목들을 저희가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주식 비기를 시작하고 나서 시장은 하락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쉽습니다. 좀 상승했더라면 더 좋은, 지금도 수익률은 나쁘진 않지만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저희가 시작하고서 코스피는 어느 정도 하락을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요. 동그란 부분이 저희가 방송을 처음 시작하고서요. 주가는 어떤가요? 쭉 많이 내려왔죠. 어떻습니까? 많이 내려왔죠. 그냥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좀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8% 정도, 코스피가 8% 정도 내려왔다는 것은 개별 종목들은 대부분 10%에서 많게는 30% 이상씩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고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방송에서 공약 종목으로 드렸던 그런 종목들은요. 높은 수익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들, 실적과 성장성,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어떤 종목을 저희가 공약 종목을 드렸는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제가 또 많이 말씀드립니다. 아프리카 TV. 자, 1인 미디어. 자, 본인이 직접 질 좋은 컨텐츠를 계속해서 생성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그때 말씀드린 별풍선을 받아요. 이 별풍선을 받아서 그걸로 해서 수익구조가 일어나는 이 후원 방식의 수익구조에서 거기서 플러스가 됐죠. 기존의 성장성에서 하나 더의 성장성이 추가된 겁니다. 그게 바로 광고 플랫폼입니다. 광고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 실적은 어땠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보세요. 전년 대비해서 42%, 매출 710억이고요. 밑에 영업액 보면 231억, 전년 대비해서 60%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과 성장성을 한 번에 가져가는 종목, 과연 차트상 위치는 어땠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 위치였죠. 자, 저 동그란 부분이 눌림목이라고 하죠. 주가가 21선을 지지하면서 상승하다가 눌렸을 때의 눌림목인데, 눌림목에서 저희가 정확한 타점을 잡아내고서 다시 한 번 21선을 지지하면서, 현재는 5일선까지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주가가 오히려 밀리면 고마운 일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61%, 62%가 넘게 상승 중이긴 하지만, 주가가 밀린다면 저 눌림목 자리에서도 또 한 번 저희가 진입할 수 있는 타점들이 형성됐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더 밀릴 수도 있죠. 깊은 조정이 들어오고, 짧은 조정이 들어와도 충분히 저희가 분할로만 들어간다면, 아프리카 TV로 해서 한 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도 괜찮고요. 이 상태에서 밀린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아프리카 TV 한 번 더 어떤 전략으로 갈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는 뭐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가 대부분 저평가인데, 해도해도 너무 많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에코프로다. 밑에 뭐 에코프로 BM도 아시죠? 양극제를 하는데, 그리고 양극제의 재료가 된 전구체를 만드는 업체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까지 보유한 그런 지주회사입니다. 아직 저평가인 상태인데, 해당 회사 실적 보면요, 더 저평가구나 이렇게 아실 겁니다. 자, 실적 보세요. 자, 전년 대비해서요, 보시다시피 44%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57%가 증가했는데,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긴 했으나, 아직까지 실적과 해당 회사 갖고 있는 지분 가치, 자회사들 갖고 있는 지분 가치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저평가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선침해를 미리 했습니다. 바로 저 박스 구간이었죠. 저 박스 구간에서 저희가 매수를 했는데, 저 매수할 때도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어, 저 박스 구간이라 저기서 밀리면 어떡하나요? 했는데, 밀리지 않았죠. 밑에 우리는 신뢰도 있는 2타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밀려도 상관이 없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체결되자마자요, 바로 지금 61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자, 에코프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실적이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회사들이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5조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해당 회사의 시총은 1초 7천억밖에 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5에서 박스 구간하고, 박스관 밑의 구간에서도 추가적으로 진입하면, 길게 홀딩해서 중장기, 가치 투자까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4.4%인데요, 축하드립니다. 주가 밀리면 제가 다시 한번 진입자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이노텍, 아이폰 13 카메라, 아이폰 시리즈가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차세대 아이폰 13도 흥행하겠죠. 지금 우리 MC님도 아이폰을 쓰시나요? 저는 국내, 국산을 또 애용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좀 살짝 다르네요. 주변 분들이 아이폰을 쓰면서 만족도가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 번 아이폰을 쓰면 계속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애플이 미흡거긴 하지만, 보다시피 LG 이노텍에서 카메라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조를 하는 겁니다. 구기전형이 일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저는 혼자 되게 애플 배척한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매출, 해당해서 LG 이노텍은요, 이 아이폰 판매량의 호조로 의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적이 더 올라간다. 다음풍기도 마찬가지죠. 실적이 어땠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12조가 넘습니다. 자, 보다시피 영업이 1조입니다. 자, 사상 첫 10조 원을 달성. 10조 클럽에 들어와인 상태고요. 자, 영업이 또 1조 클럽에 해당 회사 창사일에 처음으로 1조 클럽에 들어왔다. 이렇게 실적이 저희가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4분기도 마찬가지, 내년까지도 박다라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미리, 어떻게 했나요? 선침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선침해를 하고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죠.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따라가서 급등주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미리 선침해한 상태에서 기다렸다 주가가 올라가면 청산하는 게 아주 좋은 주식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다시피요. 저희는 저 눌림목 자리죠. 자, 9월달과 10월 초까지 주식 지수는 많이 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LG 이노텍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가 많이 밀릴 때 저 지금 동그란 부분, 저희가 눌림목 자리에서 정확히 잡아냈죠. 바로 242평선이 만나는 자리인데, 저에서 잡고서 지금 우상형 패턴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현재 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LG 이노텍은 지속적으로 현재 우상형 패턴을 갖고 있다.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내려오고 조정받는다면 오히려 저희가 매수를 해서 길게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 바로 LG 이노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쪽 뭐 볼까요? 자, GST입니다. 자, GST,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어 제조 장비를 만드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자, GST 같은 경우는 1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트, 2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트, 3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트. 계속, 계속 실저를, 컨셉선스를 상회하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보세요. 또 나왔습니다. 자, 매출의 733억, 100% 넘게 증가합니다. 영업이익 보세요. 123%예요. 자, 100%, 매출이 100%가 증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영업이 100% 증가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개선됐다는 건데, 이것도 쉽지 않은데, GST는 바로 해냈습니다. 저희가 실적주다, GST는 꼭 실적주다, 앞으로 다음 분기도 좋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는 선침해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바로 저 부분이죠. 자,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많이 주가가 밀렸을 때는요. 좋은 종목들, 성장성과 실적을 갖고 있는데, 차트상 위치까지 딱 좋았을 때는 아주 좋은 기회죠.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바로 저 동그란 부분인데요. 잡자마자 살짝 가방향 힙수를 틀고서 우상향 패턴은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지수, 주가 지수는 현재 보악권을 유지하는데 해당 회사는 그거와 무관하게 우상향으로 지수 올라가고 있다. 지금 수급량도 아주 좋게 들어오고 있어요. 만약 주가 밀린다고 해도 수급량이 연속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게 바로 GST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3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DBI텍.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DBI텍은 8인치 파운드리를 한다. TSMC나 삼성전자가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다르게 8인치 파운드리 반도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전력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차량용 반도체 CO2지, 전력 반도체 지금 많이 품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회사 실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적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실적 보세요. 전년 대비해서 3,284억, 전년 대비해서 36%가 증가를 하고요. 영업이 보세요. 77%나 증가합니다. 자, 이 매출액은 반도체 CO2지 현상이 가시지 않느나, 지속적으로 실적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또 미리 선침해를 했습니다. 어느 라인에서 선침해를 했을까요? 바로 저 라인이죠. 주가가 올라가는데 따라잡은 건 아닙니다. 주가 올라가다가 좋은 타이밍이 잡히고, 기술 분석상 아주 좋은 타점이 났기 때문에, 저기 동그란 부분에 저희가 잡고, 현재 23.55%가 수익 중입니다. 자, 해당 회사, DBIT은요. 주가를 조정받는다면, 아직 수급이 많이 안 들어왔죠? 초보다, 중반보다 수급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럼 조정을 받는다면, 그 조정은 말이죠. 상승 패턴을 만들어가기 위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잡고 있다면, 최고가를 찍었던 조기 라인 있죠? 8월 13일에 69,500원 찍었던 그 라인까지도, 길드에 홀딩을 한다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수급량 좋고, 현재 해당 회사 실적도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도 이렇게 실적주와 성장주,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면서, 차트상 위치까지 저평가가 된, 그런 종목들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그런 종목,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저희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그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정말 어떤 종목을 잡든지,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좋은 종목 제대로 선택하셔야지만, 수익 누리실 수 있는데요. 자,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는, 시장을 이기는 수익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짚어봤던 종목들, 최소 수익률이 23%대인데,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는 8%가량 밀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정도의 수익률 가져간다는 거,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 종목들, 아직도 상승 여력 남아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수익, 함께하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노란톡을 굳이, 굳이,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만 공개되는 종목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 기미나게 빨리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서부님, 저희가 노란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어떤 것 좀 리뷰해볼까요? 지금 같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는, 저희가 길게 끌고 하는 종목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짧게 짧게 하는, 노란톡에서 단타라고 하죠, 일명. 그런 종목들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노란톡에서 단기적으로 짧게 짧게 접근할 수 있었던, 비중은 많이 실질 못하지만, 짧은 단타매매를 했던 게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나인입니다. 그래프 관련 주죠. 자, 미래기술주라고도 불리는 해당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되진 않았는데, 상장하고 나서 주가는 많이 밀린 상태에서 이 보합권을 유지했다, 긴 행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구간에서 저희는 정확히 잡았습니다.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돌파할 것이다, 돌파 매매가 나올 것이다 해서 잡았는데요. 바로 이 라인입니다. 자, 상장하고서 주가는 많이 밀리고요. 저희 지금 보게 되면 거의 수련 구간이죠. 저 구간을 잡고서요. 자, 어떤가요? 잡자마자 이틀 있다가 상한가를 달성합니다. 또 한 번 상한가를 달성했다가 밀렸습니다. 자, 아주 좋은, MC님 아주 좋은 그래프 아닌가요? 잡고 상한가, 잡고 돌아가고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바라는 꿈에 그리는 그런 그래프, 차트의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11월 10일이었는데, 이때도 노란톡에서 난리 났었습니다. 상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박수치고 아주 좋았는데요. 자, 보다시피 사거릴 만에 현재 48%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 길기는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조정이 깊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깊게 조정이 들어와도요, 수급의 연속성으로. 저기 올렸던 자리 매수의 의지자들이 가만히는 안 있겠죠. 주가가 만약에 밀린다면 한 번적으로 단기적으로 짧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줄 수 있는 라인이다. 수급의 연속성 때문에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에도 상승할 때 매수의 의지자들이 한 번 더 올릴 타이밍이 온다라는 거죠. 그다음 주가가 밀린다면 길게는 우리가 잡지는 못하더라도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점도 생성될 걸로 보입니다. 까먹었어요. 지금 48% 정도 수익 중인데 주가 밀린다면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짧게 비중 좁게 실어서 짧게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제가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 번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드래곤 플라이입니다. 자, 게임 관련주입니다. 요즘 게임 관련주들이 좀 핫하죠. 주가들이 많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게임 관련주들 수급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겠죠. 주의깊게 본 상태에서 좋은 파동 형성과 지표상 아주 좋은 위치라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겠죠. 자, 어떤 라인이었을까요? 자, 바로 이 라인입니다. 주가 잡자마자요. 우상향 패턴을 계속 가서 단계적 접근이었지만 오거래일 만에 29% 정도 수익을 현재 내고 있습니다. 자, 이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 밀린다면 전제 수급난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수급봉이 섰고 장대 양봉이 서면서 앞에 파동을 아름답게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밀린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눌림목자에서 한 번 더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드래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가 내려오면 이 매수 타점이 한 번 더 생성돼 있거든요. 현재로서 생성돼 있는데 그것도 제가 노란톡에서 공개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노이드입니다. 다음은요. 자, 의료계 메타버스. 자, 메타버스 관련주들 요즘 또 뭐 들썩들썩합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들썩들썩할 때 여러분들 보고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거 길게 끌고 갈 수는 없어도 짧게 짧게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겠죠. 중장기 포터장 종목들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바로 해당 종목. 딥노이드요. 11월 16일 날 저희가 공략 종목을 드렸고 있어요. 지금 우상향 패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이 솔직히 좋진 않습니다. 좋진 않은데 저희는 단기적으로 접근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어떠한 파동들을 형성해준다. 지금 양봉으로 계속 단봉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다시피 큰 수급량은 안 들어왔어요. 저기 앞에 보이는 초에 들어왔던 수급량보다 수급량이 작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락 패턴을 가진 후에 상승 패턴을 한다면 해당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매수 타점을 형성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거래를 만에 11%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이 거래를 만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해당 주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스트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맥스트 말고도 메타버스 관련들이 많이 들썩거리는데 그중에 저희 눈에 들어온, 저희 포위망에 들어온 게 바로 맥스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주 좋은 위치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위치에 들어가고 지금 수까지 동반했어요. 동반한 상태에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거래를 만에 12%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주가, 지금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는 전제 하락을 조금 하고 있는데 해당 종목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수급은 매수의 의지, 거래 대금, 거래 량 아니겠습니까? 주가 조정반단에도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라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이 좀 지지이부진하고 그 큰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말이죠. 단기적 접근도 좋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도 노란톡방에서는요. 단기적으로 짧게 짧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좋은 종목으로 단기적 접근 종목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메타버스 관련주, 또 일부 게임주들 정말 요새 오르는 종목들만 계속 가는 그런 상황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모두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고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지금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 한번 봤고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식 비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비기 1장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장, 화학, 에너지. 자, 뭐 증시가 작년과 올해가 참 다르듯이 유가도 작년과 올해 상황이 참 많이 다르죠. 올해 들어서 유가가 참 크게 올라서면서 뭐 어제는 서부 텍사스나 원유 잠깐 좀 주춤한 모습 보였지만 유가가 정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올 한 해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화학주, 에너지주 상당히 또 관심이 가게 되는데요. 오늘의 주식 비기 대체 어떤 화학, 에너지 주일지 지금부터 함께 감을 좀 잡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님 1장 공개해 주시죠. 네, 네. 오늘 갖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할 때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아마 MC미도 보시면서 아, 이 종목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었지라고 하실 건데 지금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한테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고 그걸 또 짚어주신다 이 말씀이죠. 수익을 준 종목들이 수익을 또 한 번 주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실적이 받침되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화학 제품 생산업체. 자, 이 특수화학, 이 특수자가 붙으면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들 하십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화학인데요. 제가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유화학, 그중에 석유화학인데요. 자, 해당 회사는 50년간 이 석유화학 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자, 석유화학은 앞서 우리 MC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정유쪽과 아주, 정유쪽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회사가 어떤 석유화학 제품과 어떠한 미래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대해서 우리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본 블랙. 자, 카본 블랙 하면 또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저희가 이 캠핑장이나 혹시 캠핑 가면 이 모닥불을 피우죠. 우리 NC님이 혹시 모닥불 피우면 껌먹게 나오는 거 있죠. 그을음 같은 그 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코에서, 휴지를 닦으면 코에서 껌은 거 묶고 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손에 이렇게 묻으면 까맣게 되고 그게 바로 카본 블랙이에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카본 블랙인데 이 카본 블랙의 쓰임새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카본 블랙. 자, 보시게 되면 공의 탄성을 강화하고 착색제로 쓰인다. 이 우리 타이어 아시죠, 여러분들? 이 타이어, 타이어에 당연히 이 카본 블랙이 들어가고요. 이 착색제이기 때문에 또 잉크나 이런 데 들어가죠. 자,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다시피요. 타이어에 카본 블랙이 많은 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인트에 들어가고 잉크에 들어갑니다. 보다시피 일상 속에서 이렇게 많은 것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타이어와 잉크 이쪽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페인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해당 회사가요. 국내 최대 카본 블랙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국내 최대면 당연히 타이어 업체와 유대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이 국내 최대이기 때문에 해외 타이어 업체들과도 같이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타이어와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MC님, 이 전기차, 수소차, 내연기관차는 엔진이 다를 수 있어도 똑같이 들어가는 게 뭐죠? 바로 타이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얘기인 건 지금 자동차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오늘의 주식 비기는 살아남을 길이 있다 이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전기차, 수소차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주가들이 많이 흘렁거립니다. 자, 해당 회사는요. 전기차든, 수소차든, 내연기관차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조 타이어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날아다닐 수 없으니까 당연히 타이어는 들어간다. 그렇다면 해당 회사들,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 이 완성차, 글로벌 완성차들이 성장할 때 이 해당 회사, 타이어에 이 카본 블랙을 만드는 해당 회사도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대비 폴리식코린이 가격 대비 28%가 상승을 합니다. 자, 이 폴리식 실리콘,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 폴리식 실리콘이 이 태양광 쪽에 쓰이는 겁니다. 이 빛이 있죠. 이 태양을 받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물질, 이 물질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높아요. 가격이 많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회사, 당연히 영업이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국내 설비를 축소합니다. 국내 설비를 축소하고 말레이시아 공장은 가동합니다. 국내 설비를 왜 축소할까요? 당연하죠. 국내 설비를 축소하는 이유는 바로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서입니다. 마진 구조를 많이 남기 위해죠. 자, 말레이시아 쪽은 그나마 인건비나 여러 부분에서 좀 저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공장 케파를 늘리면서 국내 교무를 축소한다. 그럼 영업이익 개선이 될 수 있다.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마진이 많이 남은 걸로 다른 미래의 먹거리에 투자할 수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산업에 조금 더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게 바로 영업이익 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하는 게 있죠. 에너지 솔루션, 바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폴리실리콘을 한다고요?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현재 한 170%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에서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있어요. 폴리실리콘을. 그러면서 태양광 산업까지 한다. 그러니까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다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회사가 태양관련주 신재생에너지에도 테마의 섹터에도 연결돼 있어서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 거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런 신재생에너지의 테마에 묶여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현재 많이 내려와 있어요. 거의 처음 올라갔던 부분을 밀고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실적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테마로 쭉 올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주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받았을 때 뭘로 다시 올려야 되죠? 실적으로 해서 테마로 끌어올렸던 그 고점을 능가해야 되는데 해당 회사 태양광 관련 쪽으로 묶여있지만 실적 또한 좋아서 당연히 지금 많이 내려와 있을 때 전 고점 신고가를 뚫었던 라인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다시피 지금 성장 모멘텀, 폴리실리콘, 카본 블랙, 그리고 전기차 수초의 타이어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과 미래 모멘텀을 갖고 있고 투자 포인트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검색하시면 아실 수 있어요. 종목명은 아실 수 있어도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 신뢰도 있는 타점에서 분할로 해서 어떠한 대응 전략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대응 전략과 타점은 제가 노란톡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비기 화학 에너지주입니다. 지금 사업 분야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폴리실리콘과 그리고 카본 블랙. 이 카본 블랙은 카본 블랙 혼자만 따로 떼내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게 타이어에 많이 쓰인다, 이 부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타이어에 많이 쓰인다, 이거는 그냥 기존의 완성차,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핫하게 떠오른 전기차, 수소차 모두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와 함께 달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산업군 제대로 챙겨가고 있고 여기에 지금 폴리실리콘을 필토로 해서 태양광 사업까지도 제대로 챙겨가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까지 확실하게 잡고 있는 오늘의 주식 비기. 대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봤고요. 현재 고간 상태는 어떤지 보셔야 되겠죠. 2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2장 1조 클럽 기대 자, 1조. 일단 숫자부터 설레게 만들어주는 힌트가 나왔는데요. 투자 포인트가 이렇게 확실하다며 지금 현재 고간 상태도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떤 상태인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기업의 재무제표는 저희가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과거의 어떤 구조, 현재의 재무구조 상태는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보세요. 2018년부터 솔직히 우하향이죠. 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다가요. 21년부터 턴어라운드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전년 대비해서 55%가 증가하고요. 영업이익 보면 흑자전환에 성공했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4천억 정도 됩니다. 현재 영업이익이. 근데 이 4천억이 2018년 때 흑자전환했을 때가 1,800억 정도예요. 이미 상반기 때 1년 동안 벌어들였던 거를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폴리실리콘입니다. 비대도진을 전기회전으로 바꿔주는 그런 물질이 가격이 170%가 상승하면서 해당 회사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단기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3,600억을 벌어들였다는 거죠. 아직 상반기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8년부터 벌어들였던 단기 수익이익을 그냥 넘어서는 수준이다.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요. 현재 재무거조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분기만 떼어서 딱 보십시오. 3분기만 떼어보면 어떤가요? 8,887억입니다. 분기상 역대 최고 매출액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90%가 증가합니다. 90% 너무 놀라운 숫자죠. 영업이익 보세요. 1,946억. 978%가 증가합니다. 연춘이 이게 또 오랜만에 천 비슷한 퍼센트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솔직히 아까 매출에서 90%도 놀랍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여기는 숫자 단위가 또 달라요. 978%. 그렇죠. 어떻게 이런 종목도 잡아오셨어요.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갖고 오는 게 또 저희 또 특기이자. 특기 아니겠습니까? 보다시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90%, 영업이 900%가 넘게 거의 1000%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을 해도 턴어라운드에도 이렇게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하는 업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3분기가 이랬습니다. 그럼 예상, 시장의 컨센서스. 예상은 어떨까요? 4분기 때 말이죠. 4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1조입니다. 드디어 1조 클럽의 1분기 매출. 역사상 최대 매출 1조 정도 달성할 걸로 보입니다. 전년대회에서 78%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영업이 1678억 271%. 4분기 때도 실적을 이어나가겠다. 국내 공장을 축소하면서 말레이시아 공장 케파를 늘렸다. 그리고 폴리슬리콘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매출과 영업이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오늘 갖고 온 이 해당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산, 부채 플러스 자본이 자산인데요. 부채와 자본 현재 비슷하게 갖고 있는 상태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으로 보면 20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단기 순액이 마이너스 됐었습니다. 그런데 회계상 마이너스고 실제로도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현금이 기업 내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보게 되면 또 2021년 9월까지 3천억이 넘게 현재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투자 보시면 투자가 어마어마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3,900, 2,700, 3천억 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가 뭐 어만데 투자를 하겠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설비 쪽도 투자를 할 것이고 R&D 쪽도 투자를 할 것이고 미래의 먹거리에도 투자를 하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투자한 게 어떻게 들어오나요? 빠르면 6개월 늦으면 몇 년 안에 다시 턴어라운드에서 매출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볼 때 투자활동 현금으로 표에서 어떠한 투자들을 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해당 회사는 투자를 잘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장성을 갖고 가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표 아주 깔끔한 현금으로 표를 갖고 있고 기업 내에 현금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부채 비율 84%입니다. 부채 84%가 높지는 않은 겁니다. 대부분 상장상 기준 한 100% 정도 넘는데 84%면 그 이하고요. 밑에 유보율이 200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어떤 어려움을 처했을 때 유보율에서 돈을 좀 가져다가 충분히 일어설 수 있다. 아주 좋은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재무 비율도 아주 좋은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EPS도 벌써 15,000원. 자 그리고 밑에 보면요. BPS 보세요. 이 BPS 가장 중요한데요. BPS 보면 지금 11만 6,000원인데요. 현재 주가는 10만원 밑으로 떨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저평가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만원이 넘는데 주가는 현재 10만원 초반대에 맞게 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야지 정상인 거거든요. 자 밑에 보다시피요. 글로벌 태양광 평균이 24배입니다. 펄이 24배인데 지금 해당 회사도 18.3배. 그러니까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투자 지표든 재무 비율이든 해당의 실적이든 성장 모멘텀이든 모두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아직 저평가구나. 주식 가격이 좀 더 올라가도 되라고 손을 가리키고 있는 기업이 오늘 갖고 온 기업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해당 회사는 실적은 안정적 우상향 패턴을 빠르게 가고 있고요. 재무 구조는 아주 건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재무 구조까지 이렇게 한 번에 가져가는 기업 흔치 않습니다. 제가 이 기업의 매수 타점 어떤 식으로 분할로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노란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제표도 정말 꼼꼼히 보셔야 하는데 지금 특히나 현금 흐름표 봤을 때 마이너스 나왔다고 놀라셨나요. 그런데 그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보셔야 되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건 투자 제대로 하고 있고 빚 제대로 갚아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종목 탄탄하게 재무 구조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장 포인트에 이렇게 안정적인 재무 구조까지 갖고 있는 오늘의 주식 비기 대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신다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좀 어렵다 하시면요. 샵 0082번으로 주식 비기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까지 확인을 해봤으니 이제는 차트 보셔야 되겠죠.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3장 대세는 신재생 자 대세는 신재생이다. 일단 뭐 우리가 투자 포인트에서부터 이미 체크를 해봤었죠. 전통적인 화학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도 그런데 지금 폴리실리콘을 필토로 해서 태양광 에너지까지 제대로 챙겨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투자 포인트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성장성이 확실하다라는 거는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수익으로 다가올지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려면 차트상 지금 흐름을 보셔야 될 텐데 차트상 흐름이 만약에 조금 높다 하면 아무리 성장 포인트가 확실해도 부담이 되죠. 자 그런데 이미 힌트가 앞에서 조금 나왔었죠. 지금 현재 우리한테 매수 타점 주고 있다.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우리 사부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과연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 들어와 있는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차트상 위치 아주 중요합니다. 재무구조 좋고 성장성도 좋은데 차트상 위치가 너무 고평가가 돼 있으면 들어가기가 부담스럽겠죠. 그렇다면 해당 회사는 과거에 어떤 패턴을 가졌고 현재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요 2007년 8년도에는요 실적 상승과 태양광 사업 진출로 해서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자 상승을 하다가 현재 어떤가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태양광 후발주자로 들어가다 보니까요 기술력이 부족했죠. 그래서 지금 얘가 에버그린 솔라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요. 인수했는데 이 회사가 폭삭 망합니다. 바로 파산을 하면서 해당 회사 어떤가요? 쭉 내려왔습니다.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쭉 내려왔다는 거죠. 그로부터 해당 회사가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주가는 많이 내려오고 실적도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요. 이제부터 상승의 발판을 마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거의 영광인 65만 7천원까지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저가 공세의 태양광 암흑기 시작된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0년에 잃어버린 10년 세월을 묵묵히 버티고서요. 움츠려 있다가 뛸 준비를 하고 있던 게 해당 회사입니다. 자 올라갔다 지금 주가 많이 내려온 상태고요. 현재 어떤가요?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폴리실리콘을 하고 있고 직접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박스권을 지금 갇혀 있는데 현재 어떤가요?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저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10년을 이제는 앞으로의 10년으로 바꾸려는 현재 움직임이 보이는 게 바로 해당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다시피요. 242평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갑니다. 자 242평선이 뭔가요? 1년 동안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단가가 바로 242평선인데 현재 242평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갔고 현재 주가 내려와서 242평선 라인에 와 있다. 자 주봉상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고 현재 482평선이 밑에 따라오고 있다. 일봉상도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만 9천을 10월 2일에 찍고서요. 더 상승하지 않겠냐는 시장의 바람들이 있었는데 그 바람을 무시하고서 주가들이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현재 일봉상 박스권에 위치해 있고 추세선상도 바로 밑에 와 있습니다. 추세선 바로 추세선과 박스권 하단이 만난 지점. 그리고 2평선이 만나는 지점. 그리고 올라가면서 보다시피요. 수급들이 적재적소에 올라오면서 파동들을 아주 아름다운 파동들을 현재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고점 찍고서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2002년도 3년도 이때 고점을 찍었던 60만 원대입니다. 지금 가격 어떤가요? 10만 원 초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자 잃어버린 10년 동안 세월을 이제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해야 하는 게 바로 해당 회사입니다. 그걸 뭘로 증명하고 있나요? 바로 실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해당 회사가 투자한 게 이제야 매출로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차트상 위치는 현재 저평가인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당 종목, 이 해당 종목을요. 분할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더 밀릴 수가 있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물타기가 아니라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에서 분할로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해당 종목은 장기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당 종목,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 1타점, 2타점, 3타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고 비중은 어떻게 실어야 되는지 그거 제가 바로 노란 통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주식에 일찍 입문해서 10살 때 주식을 했는데 그게 딱 바로 10년 전, 이 주식 비기 종목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때였었는데요. 그 이후에 좀 정말 기나긴 암흑기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도 있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시 올라가려고 꿈틀꿈틀하고 있는데요.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노란톱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톱 켜시고요. 노란톱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 오픈 채팅방 통해서 대체 어떤 종목인지 매수 타점 어떻게 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총 3장에 걸쳐서 주식 비기 낱낱이 체크해봤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요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노란톱을 켜시고 채팅방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 옆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 비기, 네 글자를 입력하고 사부님들이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끝! 사칭방이 많으니 유의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식 비기 낱낱이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주식 비기 역시 투자 포인트 확실하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빛나는 그런 주식 비기였습니다. 사부님 가시기 전에 오늘의 주식 비기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잃어버린 10년 동안에 해당 회사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암흑기였습니다. 자 미래의 10년을 책임질 기업 이렇게 한 줄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들고 아주 지루한 10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과거의 일이고요. 이제 다가오는 10년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10년 보내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 10년 저희가 같이 수익으로 누려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요. 여러분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세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통해서 어떤 종목인지 매수 타점 어떻게 되는지 모두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에 유사한 성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은 원래대로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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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